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과 관련한 VOA 질문에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협정은 양국 국방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미 한일 상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양자 그리고 미국과 함께 3자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동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분야 협정으로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입니다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돼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됩니다 현재의 협정은 다음 달 20살 효력이 만료되며 최근 한일 양국이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청와대 정의용 국간부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마크네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의 일본 한국 방문 때 발언을 인용해 한일 갈등은 두 나라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에게는 두 나라 모두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최근 북한 외무성이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실무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 상원의원들은 약속을 어기고 시간을 끄는 북한의 행태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깨닫고 다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개최 여부를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연계하려는 것과 관련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고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북한의 행태는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반복된 행태는 물론 진전 없는 미국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방법은 최대 악박뿐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은 본질이 아니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또다시 속도 조절론을 꺼낸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이 실무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협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건 북한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종입니다 최근 VOA 취재 결과 미 재무부가 지목한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의 절반 이상이 위치 신호를 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제해사기구는 해당 선박에 표시된 국가가 직접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별 국가의 선박 단속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 IMO는 자동 선박 식별장치 AIS를 끄고 운행하는 선박 단속의 책임이 개별 국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17일 최근 확인된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에 AIS 신호도절에 대한 후유의 질문에 이와 관련한 단속은 IMO의 소관이 아니며 그럴 권한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책임은 각 선박 깃발에 표시된 국가나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가 속한 나라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IMO의 설명대로 선박 깃발에 표시된 국가가 문제의 선박을 단속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선박이 의미로 국가 등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최근 고철 폐기 작업에 들어간 카트리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배는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실제 선주는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부영 혹은 도영 쇼핑인 것으로 IMO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미 재무부가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지목하며 명시한 등록 국가도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가 속한 국가가 단속에 나서는 방안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이 대부분 항구까지 들어가지 않은 채 공해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고택성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었다며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19일에 공개된 미 카톨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실무협상 재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으로 김 위원장은 몇 주 후에 자신의 실무협상팀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며 미국은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전 세계에 대한 위험을 감소할 수 있고 진정한 평화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며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이 미한연합군사 훈련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약속한 것을 정확히 하고 있다며 대화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지역 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윌리엄 해거티 주일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최근 사임을 발표한 해거티 대사는 19일 공개된 일본 언론 기고문에서 지난 2017년 북한이 일본 영토 위를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이 고조됐지만 미국과 일본이 압박과 관여를 병행함으로써 지금 우리는 북한과 다른 상황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지지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8일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유엔 난민기구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그 심각성과 규모, 본질에 있어 동시대에 유래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18년 동안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정했던 점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관리들에게 반동적인 기독교 신자들을 전부 제거할 것을 공식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탈북민 주일룡 씨로부터 북한 정권의 종교 탄압 실태에 대해 전해들은 뒤 북한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2017년보다 48%포인트 감소한 28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2018년 북한 대외무역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전년보다 86.3%나 감소한 2억 4천만 달러 수입은 31.2% 빠진 2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무역 적자는 23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5%로 늘었으며 이 같은 수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트라는 이와 관련해 유엔의 대북 제재 품목들의 수출입 규모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총 교역 규모가 반토막 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